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새 언약 백성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새 언약 백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알게 된 70년 후의 해방에 대해 궁금해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의미를 알게 하면서 결국 71회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71회의 기간이 찰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1회는 490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70년 포로기간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른의 개념은 분명히 70년을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는 말을 7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분명히 어쨌든 70년이 7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 71회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언제를 안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시작점은 지금 본문에 분명히 말해줬어요. 9장 25절 너는 깨달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거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분명해요. 그때가 이제 이 7일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그때가 62일의가 지난 때라니까 62일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고 62일의 마지막은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아예 그냥 우습게 보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개신교의 기독교들은 다 이걸 알죠. 그러니까 62일의 끝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7일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분명 시작할 때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가 또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선 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시기가 고레스 왕이 칭령을 내릴 때다. 또는 에스라, 느에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칭령이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이 중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살렘은 중건되리라 했던 이 중건이 도시를 중건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냐 이거 갖고도 왈과 왈부 말이 많아요. 지금 저는 칭령에 대해서 세 가지 고레스, 에스라, 느에미아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의 칭령이 나서 지금 성전을 원래 지키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방해 때문에 사실은 그 공사를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에스라 6장을 보면 나중에 멈췄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다리우스 류세라는 사람이 고레스 칭령을 역사 속에서 보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또 재가를 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그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고레스를 통한 성전 재건이 시작점이 아니라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 7년의 명령을 내딘 그 내용일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관련된 그 에스라 7장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한 그 구절을 보면 뭘 명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재단에 정성스러운 재물을 가져다 바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참고할 때 에스라는 백성들의 마음에 온전한 말씀, 율법을 가르치라는 이게 분명히 목적이었다고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에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 가겠지만 잘 읽어보면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권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읍과 성전이 지어지면 반역을 할 나라가 된다. 이래서 고레스가 그때 당시 스키타이 쪽하고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었는데 이 사람 때 이 고소장이 접수되는 바람에 일단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었어요. 그리고 1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갈 때 학계, 스가리아 이런 선지자 살피겠지만 이런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도전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주변에서 항소장을 날리고 난리가 났죠.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이오스 일수였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아니 자기네 왕이었던 고레스가 했던 명령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그때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빛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빛이 516년 그 기간으로 따지면 정확히 70년 만에 바벨론에 파괴된 빛이 516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해서 빛이 586년에 586년에 망했던 게 516년에 완성이 된 거죠. 70년 만에. 우리가 이걸 제2성전이다. 스르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사역은 그 후 이제 아딕사스다 왕 7년 때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돼가는가 이걸 살피는 거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가 했던 사역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의 원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율법의 가치를 가진 그런 백성으로 교육하는 거기에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 중권의 명령을 시작한 시작점이다. 예수살렘의 중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느에미아 때라고 했는데 느에미아 2장을 보면 느에미아가 아딕사스다 왕 20년 통치 시기에 왕 앞에서 근심어린 얼굴을 하다가 왕한테 걸렸어요. 왕 앞에서 술 따르는 자가 그랬다가 죽는 건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5절에 2장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왕이 허락해 줘요.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걸 근거로 성읍을 중권하라는 명이 난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느에미아설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은 성벽과 문을 성문을 새롭게 세우는 거였지 성읍을 중권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읍 건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다시 어떤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또 중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느에메를 통해서 했던 사역은 느에메르의 사역은 성벽 재건 문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한 성읍이라고 할 때 한 성읍이라고 할 때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성이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읍을 중권하라고 했던 그런 명령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래서 논란이 많아요. 각자 의견들 중에 어느 하나가 완전히 틀렸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네 번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리우스 1세 때 그 얘기는 다시 지어가라 했던 그 얘기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부족하고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맞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걸 바르게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맺혔던 이사야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이런 걸 할 거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보면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고 성전에 대해서는 너의 기초가 노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구분해서 이렇게 명하면서 이 사람의 명령 때문에 이게 지어지게 될 거다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도 더 확실히 한 번 더 언급해. 13절 그가, 그 고레스가 나의 성업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란 이렇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날 때 그러니까 BC 538년 그때가 바로 71회의 71회 중 첫 번째 7일회의 시작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가는 연속점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 당신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 후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계속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에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던 시기는 BC 535년 3년 뒤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그들이 거기서 70년을 머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갈 사람 뽑고 이렇게 하는 게 3년 이상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왔을 때 바로 무슨 성읍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돌아와서 먼저 자기들이 살 털을 정비를 해요. 말하자면 이미 그때부터가 어떤 성읍의 건설의 시작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기가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 어쨌든 시작은 바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릴 때부터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7일에 그러니까 49년 정도의 시간에 예루살렘 도시가 중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레스의 명이 났던 BC 538년이나 또 70년 포로기간이 끝나는 BC 535년으로 보는 게 성경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점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70일에 중에 62일에 를 얘기를 하는데 62일에 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곧 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름붐 받은 왕이 일어나는 때가 62일에 그럼 70일에 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490년인데 근데 이걸 표현하기를 자꾸 쪼개서 하는 7일에 62일에 이렇게 나누고 또 뒤로 보면 한일에를 또 따로 설명을 해요. 왜 굳이 70일에 이르면 되는데 7일에다 62일에다 한일에다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까요? 그거는 만약 이 시기가 연속되는 시간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 기간을 나눈 거는 뭔가 그 각 기간마다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거죠. 뭔가 시기를 분리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한일에는 연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마다 간격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7일에의 시작은 고레스의 명이 떨어지는 그 시기 빛이 538년으로 분명히 볼 수 있고 62일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7일에가 끝나는 49년이 바로 연결된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의 시작점은 분명히 명령이 떨어질 때 그리고 끝날 때는 왕이 드러날 때인데 이걸 맞춰보면 시간적인 연속적인 시간으로 이게 갭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려고 무리하게 71회가 연속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세트를 해놓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의 해석이 어렵게 되는 거죠. 본문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기름분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아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62일의 끝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걸 거꾸로 맞춰가면 분명히 우리가 그 시작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이 7일의 끝나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한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62일의 시작점을 예수님의 사건, 기름분자가 등장하는 때로부터 거꾸로 따져왔을 때 그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어쨌든 왕의 기름분자의 죽음의 그런 사건이 끝이라고 본다면 그걸 거꾸로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따져보면 언제쯤 되냐면 구약의 끝이에요. 언제냐면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빛이 400년 정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00년 뒤에 세례의 요한이 등장하면서 곧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중간기 400년 플러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게 30대부터니까 30년 430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 내지 4년 이니까 크게 433년 반. 거의 434년 62일 기간에 맞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일곱 이래의 시작은 BC 538년 고레스 측령이고 왜냐하면 25절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62일 시작은 몰라지만 끝끝은 26절을 참고할 때 기름 부분받은 자 곧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BC 400년 쯤 된다. 그러니까 62일의 시작점이 거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이래 동안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 기간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었고요. 그리고 62일의 기간의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본문이 딱 집어 얘기하듯이 그 마지막 기름 부은자의 어떤 사역의 완성.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많은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계셨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되는 그 시기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25절에 일곱일에는 어쩌고 예순 두일에는 어쩌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70일에 중에 총 69일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일회 7년이 남는데 9장 26절을 보면 예순 두 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예수님이겠죠. 부당하게 살해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쭉 나와요. 9장 27절에 보면 어떤 통치자 하나가 침략해 들어온 통치자가 백성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건데 그리고 한 일회 반신할 때 그 통치자가 희생재물과 예물을 드리는 금하게 되고 그 대신 성전에 가장 높은 것에 흉축한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이 나와요. 얼핏 보면 우리가 볼 땐 에피파네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아는 건 예수님 사건 이후에요. 그럼 그 에피파네스는 그 전 얘기고 그 다음이 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나머지 7년 속에서도 좀 27절을 참고하니까 또다시 그걸 3년 반으로 어쨌든 뭐 이 얘기들이 이렇게 자꾸 분리되고 그러니까 시기가 분리되고 뭔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들이 많은 건데 어쨌든 분명한 건 마지막 한 일회는 69일회가 끝나는 예수님의 십장한 사건 이후라는 건 이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분명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냐라고 이제 적용을 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 그리스도가 나오는 말세다. 게시록 11장과 관련된 비슷한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갭이론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69일회는 연속적인 사건이지만 마지막 한 일회는 그 예언대로 성전제사를 못 들이게 되고 우상의 제단들이 서고하는 교회시대를 건너던 건너뛴 세상의 종국사적인 그 마지막 때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70일회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24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거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디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70일의 사건이 지나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근거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갭이론을 가지고 지금 교회시대 이후에 종말이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본문 그대로 보자면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서 가장 근접한 어떤 사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역사적 사건 9장 27절을 근거로 기름 부흥 받은 자가 끊어진 후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한 존재가 누구냐 이걸 역사로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제일 근접하는 게 누굽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던 로마의 티투스 그리고 그 이후에 2, 3년 뒤에 로마 티투스 티투스 통치 2, 3년 후에 그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노스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황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로마의 다섯 번째 황조였던 네로를 뒤이어서 갈바, 오토, 비텔리스 쓰러지고 그 다음에 황제권을 잡았던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노스를 시작으로 했던 그 아들들 그 가족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는 앞절과 연결서를 볼 때 62일의 기름분반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로마의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노스 티투스 도미티아노스를 그렇게 지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이래의 절반 한 이래의 절반 3년 반을 괴롭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도미티아노스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기냐 아니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기간이냐 이렇게도 또 얘기가 많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게 어떤 종말의 끝에 대한 얘기보다는 분명히 70일에 하나님의 세원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내 짐승은 내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네 번째 짐승이 어떤 괴물에게 뿔이 나오고 뽑히고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넷째 짐승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로마와 관련된 역사 속에 벌어지는 거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아마도 도미티아누스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라는 인물을 그런 어떤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칼빈이나 또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이나 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제사제도가 필요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포악하고 가증한 게 섰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로마의 티투스로 말미암는 AD 70년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분 적용을 합니다. 어쨌든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티투스가 됐든 도미티아누스가 됐든 어쨌든 분명한 건 이 71의 사건은 뭐와 관련된 겁니까? 세원약의 성취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일의 절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면 3년 반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그럼 또 나머지 3년 반은 뭐냐.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 근거가 없어요. 더 이상 3년 반을 또 다른 3년 반을 얘기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말의 갭 이론을 사용해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7년 환란이 오는 휴거 사건이 오는데 그때다 이런 복잡한 주장들은 많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거는 절대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도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환상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더하기보다는 뭔가 미스터리하지만 이게 어쨌든 관련된 큰 카타고리는 보이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볼 때 분명한 건 다니엘의 71의 예언은 우리에게나 종말론 어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서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세원에게 성취를 하는 것과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미래를 이제 살아가게 될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을 가지고 무슨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이런 거는 건전한 해석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사회 선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와 그분이 행하실 영원한 의 속죄 화해 그리고 구원의 모든 영광과 관련된 이미 예레미의 선제를 통해 그려주신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듣고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2300일에 관련된 예언이나 여기 71일에 관련된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혼란 없이 잘 정리가 돼서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건전하고 담대히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를 이루어오셨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과거 역사 속에서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언약을 다시 세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당에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신앙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이루어오셨는지 언약 백성들이 떠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가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새 언약된 백성 성도로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차분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가치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른 가치도 없어서 주일에 들여지는 예배의 참석 여부조차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단지 자기 신상의 어떤 편리가 항상 우선이죠. 바쁘면 안 오고 실증나면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 자체를 기복신앙에 깔린 율법주의처럼 주장을 하는 바람에 너무 또 미신적으로 그냥 뭐 정신은 다 빠져있는데 몸땡이는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이게 말씀에 대한 다른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된 게 아니라 뭔가 자극받고 자꾸만 거기서 종교적 선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울고 느끼고 뭔가 희연하게 풀고 외치고 분연히 일어나 앞에 뛰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막 그대로 흉내내고 그런 식인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보다 특별히 훈련된 몇몇 기름붐보다 따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묘하게 주장하거나 과장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쓸려다니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풍토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몽조를 깨달아 하는 은사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듣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었어도 그가 했던 일은 날마다 무엇보다 말씀을 찾았고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상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 그 뜻을 알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질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꼬아버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시간 속에서 풀어서 귀한 새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셨는데 그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나의 편리를 위해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회의합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길래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잘 사는 것 같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은 게 있어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끝은 그 길 자체는 방황이고 절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 있지 않고 잘 나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집중력이 아니라 말씀을 덮어놓고 앞사람만 보고 나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의 분위기를 바르게 파악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하와 청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느낌 따라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거 있지 않고 새 언약 백성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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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